또 다른 태양플레이어가 오늘 지구를 강타하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지구에 접근한 캐나벌CME에 대하여 오늘이 4월 1일이고 초승달이므로 더욱 주의해야 하겠다고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 영상에 대하여 강하게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왜 지자기 폭풍이 일본에만 피해를 주느냐고 설명을 하라는 말씀이신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일본에만 피해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전 세계에 피해를 준다고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최근 브레고리 국가들 중에서 일본의 지진과 화산폭발 상황이 가장 심각하기에 강력한 지자기 폭풍이 오므로 일본은 4월 5일 오늘 초승달도 겹쳐져 있기 때문에 더욱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 대하여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불만을 이해하고 계신데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절대로 일본에만 위험하다는 뜻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으며 혹시라도 오해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을 이어가자면 또 다른 지자기 폭풍 태양 플레이어가 오므로 조심하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연속 두 번 태양 플레이어가 지자기 폭풍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전 세계적인 과학자들의 경고는 처음 봅니다. 조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의 강한 태양 폭발로 인하여 우주 폭풍이 지구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니 가급적이면 이번 주말에는 해양가에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 연속의 강한 태양 폭발로 인하여 지구 자기장 및 고에너지 입자의 강도가 높아져 인공위성과 위성통신, GPS 등의 부분적인 장애와 북극 지방을 운행하는 항공기의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위성이나 무선통신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GPS 서비스의 신호의 오차범위가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흑점 영역 1402에서 M9.6 등급 규모의 태양 플레이와 코로나 질량 방출 현상도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의 최대 속도는 초속 2200km에 달했고, 고에너지 입자의 플럭스가 강하며 우주 입자 폭풍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강력한 우주 입자 폭풍으로 인해 위성체 표면 대전 및 위성 위치 추력 장애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극항로를 운행하는 항공기의 경우 저위도로 항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지자기 교란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4월 1일 초승달의 달의 인력과 마찬가지로 태양 플레어와 멘틀 대류의 밀접한 관계를 밝혀내어 거대 지진과 지자기 폭풍과의 메커니즘을 증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빈번하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이 불의 고리, 특히 일본의 경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일본만 지자기 폭풍에 피해를 입는다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